안녕하십니까 파이빅스 아처리 코리아의 한상봉 부장입니다.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포닉스 14-18 스타빌라이저 제품입니다. 포닉스 14-18 스타빌라이저 제품입니다. 포닉스 14-18 스타빌라이저는 특수 카본으로 제작된 저희 파이빅스에서 만든 신제품입니다. 우선 제품의 색상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닉스 14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본 색깔과 흰색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포닉스 18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본색과 파랑, 빨강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닉스 14 제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닉스 14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선수들이 스타빌라이저 제품을 굉장히 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닉스 14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얇게 제작이 되었고요. 얇게 제작된 제품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포닉스 14 제품 같은 경우에 안쪽에 뇌경 파이를 4mm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강도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탕성 카본을 사용해서 26번, 26번 말아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강도나 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 스피드라는 것이 있는데 보호 스피드는 활에 화살이 발사될 때 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스피드를 보호 스피드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호 스피드를 저희가 촬영했을 때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피드와 진동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피드가 활을 쏘다 보면 미세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됐을 때 스타빌라이저가 굉장히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타빌라이저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미세한 실수에도 큰 점수의 손실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닉스 18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닉스 18 제품 같은 경우에 굵기가 좀 굵습니다. 기존 제품들이 보통 18파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포닉스 18 제품은 포닉스 14 보다는 굵기가 굵습니다. 포닉스 18 제품이 굵기가 굵다고 하여서 제품이 약하거나 속이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도에 대해서 포닉스 14처럼 똑같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포닉스 18 제품의 다른 부분은 전면부 여기 보이시는 전면부 이 전면부 부분을 서스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서스를 사용했던 이유는 무게 무게 중심이 전면부로 좀 더 쏠릴 수 있고 알루미늄보다 무겁기 때문에 또한 서스를 사용함으로써 진동 감세 효과가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으면 저희가 2007년도에 스타빌라이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CEX2라는 제품의 전면부 부분을 서스로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부 1등을 하였던 장주환주환 선수가 저희의 CEX2 제품 전면부 서스로 사용한 그 제품을 사용하여서 1등을 하였기에 신뢰성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빌라이저의 제품을 보면 캡과 카본이 분리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카본과 캡 양쪽에 나사선을 넣어서 서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본과 캡이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스타빌라이저 제품에 보면 완충기와 웨이트 다 결합된 상태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에는 완충기와 웨이트 CEX2 제품이 나갈 때는 옛날에는 완충기와 웨이트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포닉스 14, 18은 다 완충기와 웨이트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완충기 완충기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완충기가 요즘엔 다 부틀고무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완충기가 스타빌라이저와의 접착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굉장한 진동의 감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떨어지지 않고요. 이 완충기를 사용해 보시면 진동이 많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닉스 14와 18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포닉스 14와 18 이 좋은 제품을 많이 사용하셔서 많은 시합에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D TO VICTORY FI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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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IX FIVX